265mm의 트윈폭으로 비포용지 17매까지 세단이 가능합니다. 보안 1등급의 작은 세단칩으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52dB로 불편함 없는 세단작업을 도와줍니다. 간단한 조작버튼으로 쉽게 세단하고 도어 열림, 파지만충을 불빛으로 알려줍니다. 저소음 모터가 장착되어 조용하게 세단합니다. 세단기 작동중 도어가 열리면 무저음과 함께 자동으로 칼날이 멈춥니다. 고강도 재질과 특수 열처리 칼날로 마모가 거의 없으며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자주 비우는 번거로움이 없는 51L의 파지암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세단기 작동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